요즘 제가 정말로 너무 바쁩니다 정말로 아침에 일어나서 눈 이렇게 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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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밤 10시 벌써 25분이네요 오늘은 뭐 미팅도 많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도 있었고 정말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청담에서 미팅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압구정에 가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압구정에서 이제 기다리면서 전화 미팅으로 두 개를 컨퍼런스 콜을 하고 그 다음에 고영성 대표님이랑도 한 전화를 3번 정도 하고 자꾸 이제 막 의견을 나눠야 되니까 그러면서 우리 직원들이랑 틈틈이 또 연락을 주고 받고 그러면서 오늘 또 중간에는 내일 신박사TV 책 소개 영상 올라가야 될 게 있어요 음식 알레르기의 종말이라고 이거 다 읽고 그게 이제 난이도가 높아요 이게 정말로 고난이도 정신노동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책을 소개한다는 건 또 정리해갖고 핵심 뽑아갖고 열심히 또 찍어서 신박사TV에 올려놓고 이제 예약 걸어놓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다 다음 주에 소개해야 될 책을 빨리 읽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책은 집에 와 있는데 아직 출간이 안 된 책인데 빨리 또 읽어야 납기 안에 읽고 그러면서 또 제가 읽고 싶은 책들도 있거든요 그런 책도 또 읽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스터디온에 영상을 못 올린 겁니다 정말로 시간이 없어서 근데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게 습관이 되면은 안 하면은 불편하거든요 최근에 스터디온에 영상을 계속 올리다 보니까 아 또 찍어서 올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이랑 자꾸 대화를 나누고 싶고 그래서 이 영상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돼서 12시 전에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제가 뭐 때문에 바쁘냐면은 최근에 정말 뭐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뭘 알아보냐면은 저희 이제 상상스퀘어가 사무실을 오리에서 두 개를 쓰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사옥이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재택근무예요 일주일에 한 번 모입니다 그럼 사옥이 공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하루만 쓰는 거고 이렇게 텅텅 비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스터디온 구독자 여러분들도 모이고 독서 모임도 할 수 있고 작가와의 만남도 할 수 있고 저희가 이제 출판사다 보니까 멀티플렉스처럼 만들자 그래서 규모가 멀티플렉스가 아니까 이걸 제가 3년 전에 2년 전에 고영성 대표님이랑 얘기하다가 처음 만들어낸 개념인데 멀티플렉스의 축소 버전인 미니플렉스를 만들자 스터디카페도 되는 거고 공유오피스도 되는 거고 회의도 할 수 있고 강연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 그러면서 제가 부동산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서 얼추 따져봐도 처음 1호점은 강남 근처에서 만들 것 같거든요 접근성이 가장 높은데 그 다음에 분당에서도 하나 만들고 산하당에서도 하나 만들고 홍대도 하나 만들고 이렇게 늘려 나갈 거거든요 지점을 그러면서 광역시에도 하나씩 다 만들고 모르다 보니까 전문가들을 막 만나고 있어요 정말 나 빌딩 좀 사봤다 하는 분들은 다 만나보고 있습니다 다 이제 좀 상대적으로 부유하신 분들이죠 또 만나다 보면 이런 저런 얘기하다 보면 2시간 금방 가요 그분들은 또 제가 찾아오니까 신나서 저한테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럼 또 질문을 하니까 저도 답변을 열심히 해드립니다 와 정말로 많은 거를 진짜 배우고 있고 정말 새로운 영역에서 열심히 알아보고 있고 이게 이제 거의 그런 분위기로 갈 거예요 이렇게 뭘 하나 사 갖고 그걸 그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뽀개고 다시 짓거나 그러면 이게 아무리 적게 잡아도 이제 한 50억에서 많이 들면 100억까지는 들어가겠더라고요 보통 저희 회사에서 투자하는 건데 이게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딴 사람한테는 100억짜리 빌딩 지면서 뭐 이렇게 호들감이냐 그러겠지만 저희 회사는 처음으로 이제 정말로 제대로 된 부동산을 구매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저희가 목적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많은 사람 구독자 분들도 오실 공간이기 때문에 알아봐야 될 것도 많고 따져봐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정말로 너무 바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아시는 분을 만났는데 제 회사 매각한 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대답해 드리면서 아 이분한테 얘기해 드린 거 좀 정리해서 구독자 분들한테도 말씀드리면 좀 좋겠다 라고 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작년에 이제 제가 회사를 매각을 하면서 정말로 큰 돈을 벌었어요 이제 새해 전으로 근데 저는 양도소득세라서 세금을 소득세만큼 내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새해 전으로 50억 벌고 그 년도에 이제 근로소득도 몇 억 있었으니까 한 뭐 새해 전으로 한 53,4억 번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벌었습니다 1년에 몇 억을 벌어도 솔직히 대단한 건데 정말로 이거는 근로로는 불가능한 거죠 사업으로도 쉽지 않고 뭘 매각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인데 이런 거는 경험이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돈 많은 분들도 그 과정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어떻게 하면 나는 그렇게 단기간 안에 큰 돈을 벌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데 태도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썸네일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 돈 벌지 안 벌지 딱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돈을 얼마나 벌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못 벌 것 같은 사람들 이 세 가지 반응을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새로운 것을 어떻게 반응하는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새로운 것을 다 두려워합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업무가 오면 일단 짜증부터 냅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냥 사람 심리상 그 다음에 특히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는 내가 지금 일을 더 한다고 해도 나한테 보상이 주어지는 게 없는데 그거를 피하고 싶은 마음 하기 싫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회사에서 만약에 임원을 가고 싶다면 내가 좀 끝까지 올라가고 싶다면 당연히 새로운 거에요 회사라는 거는 결국에는 새로운 거를 계속 해내야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임원이 되면 새로운 거를 모멘텀 관점에서 가장 앞에 서서 이 새로운 거를 마주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회사 밖으로 나와서 여러분이 자영업을 하던 새로운 사업을 하던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무조건 새로운 것만 만나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면 저는 출판사를 매각한 거에요 근데 저는 백그라운드가 뭐죠? 공학박사입니다 모든 게 새로운 거에 연속이었어요 정말로 새로운 게 아닌 게 없었어요 그러면서 SNS도 해야 됐고 마케팅도 알아야 됐고 SNS도 페이스북 하다가 유튜브로 넘어야 됐고 중간에 인스타그램도 뚫어야 됐고 모든 게 새로운 거에 연속이었고 매각이라는 거 자체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과정이었고 이런 거를 못 이겨냈으면 계속 새로운 거를 진짜 막 수십 번 이겨내야 되거든요 새로운 게 수십 번 누적이 되니까 뭔가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결과는 쪽으로 거대한 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 다음에 새로운 거에 관심도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주어졌을 때 싫어하는 거를 넘어서서 내가 호기심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마케팅에 호기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게 되게 궁금하다 이거 데이터는 어떻게 되는 거고 사람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고 SNS는 이게 진입장벽이라는 게 없는데 그럼 나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호기심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거에 관심이 많아야 된다 새로운 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럼 진짜 돈 벌 가능성이 확 줄어든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제가 요즘에 이제 돈 많은 분들도 만나면서 새롭게 느끼는 거지만 남잘되는 거 배아파하면 여러분 이것도 본능이거든요 그냥 대한민국 사람도 그런 게 있어요 왜 속담이 그런 게 있잖아요 뭐죠? 사촌이 사면 배가 아프다고 땅을 사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잖아요 그렇죠? 샘나죠 당연히 근데 남잘되면 일단은 거기서 아 전 사람은 왜 잘 됐을까 이렇게 배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좀 고급 버전으로 들어가면 마냥 믿으면 안 됩니다 왜? 일단은 운이 엄청나게 있을 겁니다 그거 빼고 예를 들면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성공한 것 중에 여러 가지 스티브 잡스가 많은 닷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커넥팅이 됐을 텐데 이게 어떻게 커넥팅이 될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른다 그 사람도 정확하게 모를 거예요 근데 어떤 닷이 있는지는 따져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저 사람이 저 다시 저 사람의 인생에서 대단한 역할을 했는데 그 닷을 내 인생으로 가져올 수는 없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잘 된 사람 저도 옛날에 솔직히 잘 된 사람 보면 배 아팠는데 저는 어느 순간 그 열등감을 다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이라도 뭔가 잘 된 사람이 있으면 배우려고 그러거든요 오늘 청담동에는 진짜 전문가를 만났어요 빌사남이라고 유튜브가 있는데 신사임당님이랑 협업을 하셔서 신사임당님한테 소개받아서 제가 저희도 이러기로 빌딩을 사고 싶으면 하는데 이분이 진짜로 제가 여태까지 빌딩 관련돼서 만난 사람 제가 넘사벽 전문가 정말로 오늘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소름이 몇 번 돋았는지 모르고 그분 손을 몇 번 잡았는지 몰라요 정말로 배울 점이 많은 분이다 정말 많이 배워갔습니다 우리 김윤수 대표님이었는데 정말로 많이 배웠습니다 대단하다 정말로 이렇게 부동산으로 무일푼에서 중계도 하시고 자기가 투자도 하시면서 여기까지 이로 선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 정말로 앞으로도 많이 배워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미팅을 하고 왔고 그래서 남잘되는 거에 축하는 못해줄 망정 배 아프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사람 인생에서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되고 운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면서 인지하면서 어떤 닷을 갖고 올 것인가 내 인생으로 왜? 그 닷이 확실하면 그 사람이 노하우 알려주면 되게 빨리 배울 수 있거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제 닷을 공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리스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리스크는 밑에서 바라봤을 때 위에서 바라봤을 때 다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 리스크를 떠안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리스크를 무조건 떠안는 만큼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리스크 감수라는 게 부의 한 형태입니다 리스크를 감수할 줄 아는 게 부자의 한 형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리스크를 떠안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리스크를 조심스럽게 떠안아야 된다 하이 리스크는 하이 리턴이고 로우 리스크는 로우 리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통해서 진짜 리턴은 늘리고 리스크를 어떻게 줄이는 거냐 이게 정말로 관건이에요 어떻게 상황을 안티프레즐하게 만드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어요 어떻게 리스크 한방으로 끝내려는 분들 그런 분들은 골로 걸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면 다른 리스크는 절대 떠나면 안 된다 왜냐면 제가 지금 건물을 알아본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저희가 그동안 계속 무차이보를 잘 왔는데 건물을 살 때는 대출을 안 받을 방법은 없어요 그다음에 저희가 신용등급이 높기 때문에 재무제표 보고 건실하면 대출률이 훨씬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무제표가 정말 좋아요 거의 S급 정도 너무 건실한 규모에 비해서 저희가 대출을 받는 수준에 비해서 너무 건실한 대출이 정말 잘 나와요 근데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를 또 안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건물을 샀는데 냉정하게 말해서 짓고 리모델링하고 리모델링하면 적에서 5억에서 10억 지면 20억 넘게 들어가거든요 10억 부터 넘게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본전을 다 못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리스크가 있는데 못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건물에 투자한 게 예를 들어 60, 70억이라고 하는데 건물값은 떨어져서 그거는 30, 40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거의 사업에서 그거를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냥 저희는 만약에 건물만 봤으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이걸 로우 리스크로 하이 리턴으로 만든다? 거기서 사업을 영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소득이 아니라 사업 소득에서 또 이득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 대표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단은 사업도 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예측을 하면 할수록 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감당이 가능하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빌사남 김윤수 대표님한테 우리가 감당이 되는 수준이 되면 내년에 바로 연락을 드리겠다 왜냐하면 이분은 토탈 솔루션을 갖고 계세요 용도 변경부터 건물 완공부터 인테리어까지 싹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 이분이 내가 오늘 진짜 더 이상 이제 안 만나 볼 정도로 제가 최근에 한 달 동안 이거 만나느라고 정말로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또 소개받으면 또 만나긴 하겠지만 한동안은 이제 안 만난다 김윤수 대표님 만나면서 좀 제가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최근에 제가 정말로 시간이 없었고 와 피곤할 정도로 와 이게 정말로 이게 막 가만히 있으면 눈이 스르르 감길 정도로 택시로 이동하면서 자요 너무 힘들어 갖고 말 계속하고 뭔가 계속 돌아다니고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따질 거 따지고 그래야 되니까 계속 지칩니다 체력이 안 돼 갖고 플러스 알파 체력 좋아야 된다 정말로 체력 좋으면은 뭘 해도 더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에 체력 좋으면은 돈 벌 확률 높아진다 이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체력이 약해서 더 잘 될 수 있는데 조금 느린 걸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걸 좀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최근에 느낀 부분이 커서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분도 이제 리마인드 하는 거죠 아 나 남잘되는 거 너무 배 아파한 거 아닌가 박수는 모철주열정전 싫어하지는 말고 저 사람한테서 배울 거는 뽑아 먹을 건 뽑아 먹자 그 다음에 리스크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난 리스크를 감당해 봤나 아니면 나는 진짜 리스크 뭐 예를 들면은 저는 이런 암호화폐 아니면 크리프터에 투자하는 거예요 대개 이제는 옛날에는 되게 보수적이었다가 아니 되게 부정적이었다가 중립적까지 갔다가 다시 보수적으로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뭐 아무리 따져봐도 이건 꿈을 먹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내재 가치는 누가 어디까지 난 꿈을 베팅하냐 이건데 이게 그동안에 사람들이 이제 일확천금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댑니다 저는 근데 비트코인은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검은 돈이 왔다 갔다 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납품 목적이 정말로 잘 활용되기 그래서 잘 맞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절대 안 없을 것 같은데 거기다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동성장도 있었고 과연 그러면 옛날에 그걸 뛰어넘으려면 이건 돈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 구조거든요 자기가 실적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넘어갈 수 있을까 그거를 그런 관점에서 나는 너무 리스크를 내 능력보다 많이 떠안은 것은 아닐까 이런 것도 좀 따져보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나는 얼마나 호기심을 갖고 있었나 그 다음에 누가 나한테 새로운 걸 이렇게 제시했을 때 나는 그거를 얼마나 거부감 없이 일단은 바라볼 수 있었나 이 정도만 우리가 같이 되돌아 봐도 엄청 솔직히 대단하신 거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솔직히 어느 정도 자리 잡았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저도 뭔가 이렇게 성공하고 싶은 시절이 있었고 뭔가 아직 바닥부터 뭔가 이렇게 위만 바라보고 있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 이런 거 못했어요 그때 누가 이런 거 알려줘서 이런 거 빨리빨리 했으면은 솔직히 더 빨리 잘되고 덜 힘들게 잘됐을 거예요 근데 알려주는 사람이 저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뭔가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당시 뭐 유튜브가 엄청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아 이 사람 대단하지 않나? 막 쫓아다녔던 사람 중에 배우는 점도 있었던 부분도 있지만 알고 보니까 되게 실망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뽑아 먹을 건 뽑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게 힘든 게 있어서 그런지 그 다음에 돈을 좀 많이 벌어보고 돈도 중요하지만 인생에서 태도적인 측면이 되게 중요하고 부가가치라는 거는 돈은 부가가치 한 형태일 뿐인데 다른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너무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가 더 행복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랑 너무 공유하고 싶고 아무튼 그런 걸 좀 여러분들이랑 공유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제 또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진짜로 우리가 강남 인근에 첫 사업이 이제 거기다 마련하는 게 목표인데 거기에 이제 한 5층짜리 작지만 이렇게 층간 평수나 30평 정도 떼어서 3, 4층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모이고 pds 단톡방 사람들도 거기에 모이고 6, 6챌린지라는 상담을 모이고 그러면은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을 하니까 고약가님한테 전화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모일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진짜 부지런히 열심히 왜냐면 아직 그거 그만큼 살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뭐 회사 유보가 좀 많아야겠죠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도 거기서 나올 시너지들 생각하면 한번 생각할수록 좋고 그 다음에 이제 1호를 시작으로 2호, 3호 서울에 나가면서 광역시에 퍼질 생각하니까 이게 네트워크가 될 생각하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 올라왔고 힘든 줄 모르겠더라고요 꿈이 있으면은 너무 행복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꿈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렇게 얘기를 정리해봤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이렇게 대입을 해보시면서 아 나는 이런 거를 조금 더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은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내일 이제 사무실에서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얘기 전달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랑 내일 다시 영상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